네 정예은 역할을 맡은 한승현입니다. 사실 예은이라는 캐릭터가 얼핏 봤을 때는 그저 그냥 좀 말 많고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계속 제가 연기를 하고 또 대본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자존감이 낮고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안쓰러운 여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더 정을 붙이고 열심히 연기하는 중이고요. 지금 저의 너무나도 호흡 좋게 잘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랑 정예은 캐릭터의 싱크로율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애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히려 저는 여자들끼리 있을 때 더 애교가 많고 이성 앞에서는 조금 더 뭔가 성숙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그게 굉장히 반전이 돼서 저의 남자친구분 지일주 씨에게 애교를 되게 많이 부리는데 아 하면서 정말 오빠가 이걸 좋아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의문도 가지는데요.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일, 오랫동안 일하면은 뭐 긴 시간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9년, 8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마 예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